다함께 오른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른쪽부터 사진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함께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시죠 파이팅 자 정면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자 이어서 왼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자 와동석씨가 약간 돌려서 왼쪽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 이제 하트를 전해주고 계시네요 아 지금 여러가지 하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가지 하트 다시 중앙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트 부위 좋습니다 아 지금 장희수씨에게 또 두개골 하트 전염이 되는 지금 모두 다 두개골 하트로 전염이 되어있는 네 자 오른쪽도 하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허룡연 감독님 모시고 단체 감독님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마동석씨와 함께 가장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셨고요 자 오른쪽으로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포예 주역 드립니다 파이팅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왼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다함께 범죄도시 파이팅 외치면서 이제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파이팅!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섯 분 무대 아래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도시 포예 제작 국어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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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의 자리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되길 바래요